공룡 메카드 다음 이야기! 야 편이 났어! 내 타임에서 오드리 모두 도망가 버렸어! 들이켜라! 바퀴 캐! 어딨어? 세구! 붙아라! 다들 어디로 간 거야? 가라 메카드! 메카드! 지금 배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공룡 메카드! 다음 이야기! 사라진 타임 이소! 기대하라고! 공룡 메카드와 함께하는 터링 메카드 게이머 챔피언십! 12월 24일 코엑스에서 메카드 대회가 열대! 메카드 배틀도 하고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어! 모두 무료 입장에 푸짐한 선물이! 우와! 지금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 받고 있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게이머 챔피언십과 함께! 고맙습니다. Only